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전시장입니다. 드디어. 네, 시작입니다. 도전시장입니다. 오빠! 사랑해요, 태진아! 사랑해요, 태진아! 하나, 둘, 셋, 넷! 도전은 아무나 하나 도전은 아무나 하나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화의 행복 사상 가장 선배님, 연예계 선배님께서 도전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오늘 저희는 노란 선수건을 흔들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65기 도전자 태진아 씨를 소개합니다. 태진아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지. 만화의 성대관이 같으면 해주겠습니까? 아! 야! 성대관 보고 있나? 오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오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태진아 파이팅! 안녕하세요 와닌 고객님 올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잠깐만 네 이거 문 나가면서부터 또 돈 내야 되는 거죠? 그럼요 아니요 아직 문 아니에요 가보세요 문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면 돈을 받는 거고 네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먹고 나가야 돼 덕분하게 시작을 하네 귤 하나 먹고 뭐야 뭐야 뭐 하시는 거야? 속이고 먹지 마라 떼 쓰지 마라 뭐야 찡그리고 화내지 마라 다 참아라 다 참아 네 네 네 네 만 원 네 확인해보세요 만 원 실수로 또 두 장 들어가 있을지는 않으니까 아유 한 장이에요 어? 네? 한 장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아끼다가 어이없이 중간 점검에서 바꾸느라고 그렇습니다 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편하게 쓰다가 바꾸려고요 재임정 파이팅 ote 차 teams benevol 사례 허리 통 центр 들리 코네리